유닛 세번째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공부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한번만 더 복습할게요 이제 이게 반사적으로 그려져야 돼 내가 그리기 전에 자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수식어 붙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 뭐가 된다고 그랬어 주격 보호 얘랑 얘랑 같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 을률에 해당하는 말이 등장하고요 4형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목적어 몇 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치 에게 을률 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바꾸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투나 포나 오브 전체사 넣어서 바꾸는 거 기억나 그치 그래서 mbc fg ok가 포 요거 기억나야 돼 자 그 다음에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번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치 음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도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2형식과 5형식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되는데 부사는 안됨 요거 했었죠 자 이제 오늘은 5형식이야 5형식 봐봐 목적격 보호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무슨 형식이야 5형식 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5형식 구조로 쓰이는 걸 말하는 거구요 자 여기서는요 이제 일단은 개괄적인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요 자 일단은요 아까 뭐 온다고 그랬어 명사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형용사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사는 안된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쓰는 거야 복습하면서 부사는 절대 안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사실 동사도 올 수 있어요 2형식은 안되지만 5형식은 동사 올 수 있거든요 동사가 오는데 때로는 이 동사 유형이요 때로는 이렇게 2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해요 선생님 v0라고 표시할게 그리고 때로는 ing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pp라고 과거분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동사가 이렇게 2가 오고 ing가 오고 이렇게 오는지는 선생님 이따가 좀 잠깐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보세요 목적어 뒤에 그렇지 이 목적어가 뭔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대 주로 명사와 형용사와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은 이제 가지수를 좀 더 많이 해줬는데 명사와 형용사와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게 이제 5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래 자 make, call, name, keep, find, want, expect, tell, order, ask, advise, allow 이런게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써 이제 뭔가 나오는 그런 구조죠 자 첫번째 우리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가 먼저 한번 볼까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오는지 자 보세요 어떤 동사가 있대? 밑줄 그으면서 어 make, call, name, 자 make는 이제 만들다 call은 이제 부르다, name은 어 이름 짓다라는 동사에요 뭐뭐를 뭐뭐라고 그럼 바로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그 비디오는 만들었다 음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든게 아니야 그녀를 스타로 만든거에요 자 지금 요 두개 요런 관계가 성립하죠 샘처럼 문장성분 분석을 해야돼 아하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구나 자 다 이런식이에요 자 내 친구들은 부른다 자 누구를 뭐라고? 나를 에디라고 부른다 맞죠? 내가 에디고 에디는 나죠 요런 관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 봐봐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스타, 에디 이런거 다 명사잖아 아 목적격 보호로 일단 명사가 오는거 음 확인했어 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구나 확인했죠 자 두번째는요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걸 볼거야 자 킵, 메이크, 파인드 어 메이크는 한번 더 나오네 어 메이크는 굉장히 쓰임이 다양합니다 하나를 한 동사를 하나의 뜻으로만 생각하는거는 바보예요 바보 자 바로 볼게요 그는 항상 자 킵은 이제 유지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유지하는데 자 뭐를 어떻게 유지하는거야? 자 그의 방을 깨끗하게 응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자 그의 방이 깨끗하고 깨끗한건 그의 방이죠 맞죠? 응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 깨끗하게 라고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했잖아 근데 부사 쓰면 된다 안된다? 오형식에서 부사 쓰면 안된다 보호자리에는 주격보호든 목적격보호든 보호자리에는 부사는 절대 안돼요 해석이 아무리 부사처럼 해석이 돼도 이형식하고 똑같이 형용사로 써야되는게 포인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음 자 해석은 깨끗하게로 되지만 형용사 써야돼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이거 주의 자 이거 왜 주의하냐면요 여러분 파인드의 과거가 파운드죠 내가 야 파인드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찾다 이래버려 어 그럼 땡이야 땡 자 파인드는요 옆에서 써놓을게 파인드가 삼형식에서 쓰이는 파인드가 있어 그거는 찾다가 맞아 그치 나는 무엇무엇을 찾았다 이런거 근데 오형식에서의 파인드는요 그 찾다가 아니야 자 목적어가 목적격보호임을 알게되다 혹은 목적어가 목적격보호라고 생각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이거 해석 틀리면 안돼 그치?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채로 너네한테 해석시켜보면 이거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찾았다 어려운 책을 찾았다 땡 아닙니다 그럼 디피컬트가 왜 여기 와있어? 이거 앞에 와야지 디피컬트북이라고 와야지 그치? 어떻게 해야돼? 나는 알게 되었다 혹은 생각했다 자 뭐가 어떻다고? 그 책이 어렵다고 요렇게 가야돼 알았어? 그 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너 이제 목적격보호자리 아까 명사 오는거 봤고 금방 형용사 오는거 봤네 오케이 목적격보호자리 이렇게 형용사 올 수 있구나 부사는 안되구나 요거 내용 기억했죠? 자 이번엔 이제 여기부터가 사실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2학년 말 정도에 요거 이제 구분하는게 엄청 나옵니다 여기가 사실은 5형식의 꽃입니다 5형식의 꽃 알겠어요? 음 이걸 잘 구분을 해야돼 동사 올 때 지금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 오는거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 샘이 잠깐 정리를 해줄게요 요것만 외워놓으면 쉬워요 안 외우면 어렵거든 자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지금 우리는 5형식을 하고 있어 맞지? 근데요 이 동사자리에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일반적인 동사가 올 때는 일반적이라는건 이제 많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은요 이 목적격보호자리에 지금 동사올때만 해당하는거에요 아까 이제 명사 형용사는 했구요 그건 딴 얘기구요 이 자리에 이제 동사가 올 때 앞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동사는 여기에다가 2를 붙이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2를 붙이는게 원칙이야 자 요 문장은 안 써도 돼 이해만 하세요 선생님 곧 지울거니까 자 I want him to go 밑에다 써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I want him to go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원한다 그가 가는 것을 원한다 자 지금 go 하는건 누구냐고 go 하는 동작의 주체는 누구야? 나에요? 아니죠 지금 그가 가는걸 원한다잖아 그치? 목적어가 움직이는걸 원하는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올때 지금 여기 뭐 왔어? to 왔지? 이 to를 빼먹으면 안된다는거야 자 따라해봐 I want him to go 그쵸? 나는 그가 가는걸 기대한다 expect로 한번 해볼까? 자 해봐 I expect him to go 자 allow 넣어볼까? 허락하다에요 I allow him to go 나는 그가 가는걸 허락한다 그치? 이런식으로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가 올 때는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은 to를 넣어주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부터 외우고 예외로 들어가자고 알겠지? 자 요거 이해되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건 잠깐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예외가 들어가는거야 여러분 이제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자 세개가 있는데 요거 세개 외우세요 자 따라해봐 make have let 해보세요 make have let 그리고 얘네들은요 사역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시키다에요 시키다 이거 원래 have 가지고 있다 원래 뜻 아니라 시키다 시키다 make도 시키다 let은 이제 좀 달라 시키다는 아니고 좀 허락하다 하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볼게 이때는요 사역동사를 이 자리에 써줄 때는요 요 뒤에 동사가 올 때 동사 원형을 써준다 라는 규칙이 있어 외워야돼 이게 그냥 암기야 암기 자 예를 들면 아까랑 똑같은 구조인데 I had를 한번 해볼게 I had him 이제 여기서는 시켰다에요 나는 그가 집에 가게 시켰다 자 to go가 맞을까 그냥 go가 맞을까 그냥 go가 맞다고 알겠어요? 자 해봐 I had him go I made him go 따라해보세요 I made him go I let him go 됐어? 요런 식으로 지금 요 자리에 사역동사라는 make have let 세 개가 쓰일 때는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게 이게 원칙이야 이건 외워야돼 알았지? 일단 됐어요 이것도 지울게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있냐면 지각동사라는 유형의 애들이 있어요 지각동사는요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해봐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자 이거를 이 형식의 감각동사랑 헷갈리면 안됩니다 알겠죠? 이 형식에서 우리 배울 때 뭐 그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거 했잖아 그치? 그거는 이 형식이구요 그 감각동사라는 개념은 여기 적어놓으세요 이게 명칭이 비슷해서 그래 감각동사는 이 형식에서 얘기구요 지금 여기 지각동사는 지금 오형식 얘기야 오형식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봤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들었다 요런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왼쪽에 쓰면 see, watch, hear, feel 어 선생님 feel은 아까 감각동사 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한 동사가 한 형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그치? feel은 지금 이 형식에서 감각동사로도 쓰이구요 오형식에서 이렇게 지각동사로도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거 잘 정리해야 돼 알았지?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지? 자 요때는 동사 원형이나 혹은 한 가지 추가됩니다 ing가 올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어 이건 외워야 돼 그럼 아까랑 비슷한 구조를 한번 연습해볼까? 나는 그가 가는 걸 봤다 I saw him to go야 그냥 go야 그냥 go야 알겠지? 동사 원형 쓴다고 했잖아 지각동사 지금 so가 지금 see의 과거잖아 지각동사잖아 그치? 이것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going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그가 가는 걸 봤다 I saw him go I saw him going 둘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어?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두 개 두 개 더 가야 됩니다 이 get이라는 애가 있어요 get이요? 얻다 사다 이거 말고 그 사역동사임으로 시키다 라고 쓸 때가 있거든 음 아 선생님 그 사역동사 아까처럼 묵지 외역이 따로 구분해 놨어요 어 쓰임이 다르거든 아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었지 얘는 to를 달고 와요 음 그니까 이거 외워야 돼 자 I got him 글을 시켰다인데 이때는 to 달고 와야 돼요 to go 이렇게 와야 돼 I got him to go 글을 가게 했다 가게 시켰다 되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help 자 help는 이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인데요 to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알겠죠? 그럼 나는 그가 가는 걸 도왔다 해볼게 I helped him 어 to go도 되고 그냥 go도 돼요 I helped him go I helped him to go 둘 다 돼요 됐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자 요 표를 이거 외우면요 이제부터는 그 인생길이 열립니다 꽃길이 열리는 거고 안 외우면은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그냥 외워야 돼 알았어? 안 외우면은 이게 고생길이 열리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할래? 선택해야지 그치? 자 지금 잠깐 멈추고 자 5형식의 구조에서 지금 근데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아야 돼? 지금 5형식에서 보호 자리에 지금 명사 형용사가 온 건 아까 했고 그거 빼고 지금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종류가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 그 교통정리 한 거야 알겠지? 그럼 따라해봐 일반적인 동사가 올 때는 2를 달고 오고 사역동사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ing 그 다음에 get은 2 달고 오고요 help는 2가 달았다가 안 달았다가 됐지? 잠깐 멈춰놓고 이거 외우고 넘어가야 돼 시작 자 외웠어? 안 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조로 가볼게 자 원트나 익스펙트나 테리나 오더나 에스크나 어드바이지나 얼라우드의 동사는 많죠? 목적격 보호로 뭘 쓴대? 투부정사 쓴대 아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준 유형에 따르면 뭐야 얘네들은? 사역이야? 일반이야? 지각이야? 얘는 일반이지 일반 일반이니까 제일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다 외우라고 안 한 거야 나머지 예외를 외우고요 얘네들은 다 툴을 온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자 나는 원해요 자 누가 뭐하는 걸 원하는 거야? 네가 오는 걸 원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는 건 지금 누구야? 너잖아 너 그치? 자 이것도 우리는 기대했다 자 누가 뭐하는 걸? 존이 이기는 걸 기대한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투가 다 나오고 있죠? 투가 다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너네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앞에 있는 얘네들이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닌 일반적인 동사니까 대부분에는 일반적인 동사들은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가 올 때 툴을 달고 온다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밑에 CF 있네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써있네요 자 메이크해블렛 썼죠? 아 뭐야 얘네들 사역이지 사역 써놔 사역 음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얘네들 뭐야 얘네들 뭐 배웠죠? 지각이래 지각 늦었다 그 지각이 아니야 자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 쓴다 맞나 봐봐 오 그래 사역동사 동사원형 지각동사 동사원형이나 ing 맞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를 더 쓴 거야 이 지각동사 할 때는 ing도 돼요 그거 보자 엄마는 시켰다 누가 뭐 하는 걸 내가 공부하도록 맞죠? 지금 공부하는 거 누구야 나지 여기 투 없네? 왜 투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아 메이드가요 사역동사거든요 5형식에서 사역동사는요 동사원형 써요 오케이? 자 다음 거 나는 봤다 누가 뭐 하는 거? 탐이 노래하는 거 되지? 어 여기 왜 동사원형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아 선생님 여기요 이 소우는요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애인데요 이렇게 5형식 구조에서 지각동사는요 동사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써요 오케이? 설명할 수 있겠어? 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알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나 더 알죠 자 싱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지각동사는 빨표 봐봐 싱도 되고 ing 싱도 되는 거지 응 맞죠? 다시 한번 요 표 안 외워준 사람 지금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안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 알았지? 자 한번 외우세요 자 외웠어 시작 또 외웠지? 자 이제 체크업 문제 풉니다 자 1번 자 뉴스는 만들었는데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행복하게 만들었겠죠 자 해석은 행복하게 이지만 해피리 고르면 돼요? 안 돼요? 부사? 안 되지 형용사 골라야 돼 알았어? 더 뉴스 메이드 어스 해피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의 고양이를 소피라고 뭐 했을까? 동사 뭐가 맞을까? 음 불렀다가 맞겠죠 그치? 소피라고 불렀다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번에는 명사 왔네 명사 음 자 그 다음에 세라는 자 보니까 자 나더러 뭐 하라고? 그녀를 기다리라고 그치? 뭐 했을까? 나더러 그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가 가장 맞겠죠 5형식에서 말했다 톨 음 그치? 그녀는 말했다 나더러 기다리라고 그녀를 기다리라고 자 이거 자 이게 톨드는 지금 여기서 얘는 우리 5형식 그 동사 유형에서 이건 지각동사야 일반이야 아니면 사역이야 일반이죠 일반 그러니까 여기 투 달고 온 거 보이지? 응 일반은 투 달고 와요 자 나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에스크가요 얘도요 우리 4형식에서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묻다라고 해석이 되거든 근데 5형식에서는 그치? 자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돼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리고 얘는 일반이야 사역이야 아니면 어 그 지각동사야 일반이죠 그럼 투 달고 옵니다 알겠죠? 그럼 나는 요청했다 짐이 덜어 뭐 해달라고 어 투 비 콰이엇 조용해달라고 응 됐어? 응 자 에스크는 5형식에서 자 얘가 일반이기 때문에 투 를 달고 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응 자 이제 오른쪽 프랙틱스 문제 어 천천히 잘 풀어보고 5형식에서 다시 한번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올 수 있고 부사는 안 되고요 동사가 올 때 동사에게 정리하는 유형들 일반 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할 때 각자 달라지고 게시라는 또 헬프라는 동사가 쓰여질 때 좀 달라지는 부분들 요거 암기하고 푸세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오답 정리 깔끔하게 하고 수고 많았어요 전부